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번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20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별칭은 16세기에 루토파 목사 그리고 신학자였던 키트리오스가 붙여 놓은 별칭입니다 바꾸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500년 전에 했던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야 이거 멋있다 그러고 500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17장만 펴면 이건 대제사장의 기도야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떻게 제사장 기도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제목인데 너무 유명해서 5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 17장의 기도는 공관범음서에 나오는 개셋만의 기도 아버지 이 산을 내게 해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기도지요 그런데 17장의 기도는 공관범음서가 아닌 이 요한복음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60년 전 이 복음서는 주 후 90년에 요한의 공동체에 쓰여졌는데 이것을 쓸 때로부터 60년 전 주 후 33년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 앞에서 했던 그 기도 그것을 떠올려서 60년 뒤에 90년에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그 요한 공동체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라고 하면서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기도를 그때의 기도를 지금 떠올려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00년을 넘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2021년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성도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지금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보는 방법이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주 후 90년을 사는 요한 공동체 심한 박해 속에서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답을 요한은 어디서 찾았다고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라 뭐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떠올리다 보니까 아 성도는 이것이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답을 찾아서 그것을 보금서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른받은 사람 그것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셨습니까? 차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자칫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속된 것이고 망할 것이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 차별하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해서 여기다 앉혀놓고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구별해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낸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교회로 모여있지만 구별되어 여기 부름받았지만 더불어서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의 손에 의해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의 시작, 출발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번 달은 성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10절에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내 것은, 예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하늘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 기도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도 어떤 집단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거절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당회의 것도 아니고 모임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선교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감리교 소속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예수교의 장로의 통합층 목사들이 혹은 이런 저런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자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잘못하면 엄청난 우를 범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후반전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의 주제가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선교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주체가 누구냐 나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목사 경험을 했던 것이 방베동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단임 목사가 바뀌는 교체되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단임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몇 달 어간에 제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계시면서 파송했던 메인 파송 선교사들 주파송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전적으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풀타임 선교사님들이 몇 달 어간에 다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단임 목사님이 아는 관계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후원하는 교회만 믿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해외에 고아가 되어버린 물론 하나님의 책임져 주셨고 그 뒤에도 다른 후원을 붙여주셔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어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때는 단임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꿈을 꿨죠 아니 다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단임 되면 저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아는 사람 내 지인 먼저 끌어다 놓다가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를 다 고아 만드는 일이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단을, 그 각오를 했습니다 첫 단임을 나가고 선교지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가 누군지 보아야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혼합시다 할 수 있으니까 선교지를 나갔어요 3박 4일 그것을 돌아보고 돌아오는데 선교사님이 3일 내내 긴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예의 있게 정중하게 우리 이제 선교 후원 중단하겠습니다 그거 통보하러 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각오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지막 식사 다 생각하고 내 식사 끝나고 열심히 하십시오 선교사님 그만둘 때까지 우리 후원하겠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사임할 때까지 그 후원이 계속 됐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남기영 이수미 선교사님 2008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시작했고 지금 12년, 1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031년에 정년 은퇴하십니다 목사 정년 은퇴지요 교회가 책임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파송한 것이지 목사가 파송한 것 아닙니다 내 의미로 내가 아는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 목사들이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저지른 선교회 차고는 내가 아는 사람을 앉혀놓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아프게 했나 라는 회개를 합니다 교회가 기도했고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함부로 움직여 버리는 것 내가 주인 되고자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고아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렸지 드러낸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회 시작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선교회 시작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회복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선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선교제 나가서 건물 세우고 수백 수천의 사람을 모아서 그 선교 보고가 올라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선교사인가요? 물론 그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만 눈에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성과 지상주의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눈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 안수 막 받고 처음 교회를 옮겨서 간 곳이 제주였습니다 제주에서 파송한 여러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터키에 나가 있던 암흑의 자매입니다 이슬람권이지요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냈는데 이 선교비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 그 자매 대학 입학금 등록금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결혼도 안 한 자매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명 전도했냐 전도는 학교 계속 다니고 있지요 학부 4년 끝나면 또 과를 바꾸어서 다른 과 다니고 다른 과 다니고 그 대학이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보기는 어때요? 전도는 아직 한 명도 안 됐는데 몇 년째 시집도 안 간 나이 들었으면 여자가 시집이나 갈 것이지 시집도 안 가고 대학 합의 받아가지고 터키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한 마리야 시집이나 갈 것이지 노천을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대학 경비 받으면서 학교나 다니고 있다고 빨리 불러들여서 시집 보내자고 그 얘기들이 슬근슬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해 보셨습니까? 이슬람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긴 하셨습니까? 터키 땅 가서 밟아보기나 했습니까? 모르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터키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자매가 터키에 머문 지가 한 20여 년 머물다 얼마 전에 귀국해서 지금 국내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좀 이제는 되었지요 저보다는 조금 어린 자매인데 20년 동안 대학에서 한 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대학 하면서 내 자기 친구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성경 말씀 찔끔찔끔 이슬람권이니까 대놓고는 전화하지 못하잖아요 쬐끔쬐끔 전화한 것이 적시고 적시고 적셔서 그 사람을 바꾸고 현지 사역자로 세워서 앉혀놓고 나왔어요 성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이 저들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교회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겠지요 구별된 성도들이고 구별된 성도들이 모입니까? 교회는 당연지사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교회사에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를 구별했던 세상으로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여기서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여기서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가 나가서 그 세상 가운데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 기도의 열매로 세상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제자들 역시, 말씀을 드리는 제자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살면서 정치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문화활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활동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세상과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정치, 거룩한 경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선교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이 내 정치 현장에서, 내 경제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고민하고 몸부림 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들, 우리가 돕는 협력 교회들 그들도 분명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후원만 하면 되나요? 교인을, 성도를 정말 나약하게 만드는 선교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참 좋은 말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못 가니까 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요, 물질 후원해야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핑계하고 도피하고 싶은 나약하게 만드는 구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후원 예약 잘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선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중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성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땅에서 거룩한 문화, 거룩한 삶, 거룩한 지경이 넓어져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나는 선교 후원자가 아니라 선교 돕는 기도자가 아니라 그 일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선교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오늘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사례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문장이 비슷하지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 돼지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우리로 선교사가 선교사들로 복수로 바뀌었죠? 문장이 복수 형태로 바뀌었어요 선교는 내가 하지만 더불어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 사람들만,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이 기억합니다 30년 전에, 아니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고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전했습니다 60년이 흘러서 누구에게요? 주 90년 요한 공동체가 형성되기까지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내가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말에 통해서 사도리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받았던 요한 공동체 그리고 다시 어디로요? 그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조선 땅에 들어오고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를 위해서도 그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어지는 계속되어 전해지고 있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 여기 선교사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선교사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정의한 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받으며 파송받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기 나는 빠질 수 없어요 나로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기억하면서 20절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여 주 33년 자기 앞에 두 있던 12명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여 또 이들을 통해서 말을 전해 듣고 나를 믿는 그 사람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제일 처음 받아들었던 요한 공동체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리고 여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2021년 대양교에서 이 보물을 펴고 읽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의미로 기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성도의 개인 사명이자 말씀을 들은 성도가 다음 사람을 다음 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받게 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큰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주후 90년 요한 공동체가 얼마나 심한 박해 속에 살았습니까 노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결사들을 조직해서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놓고 예수 믿을 수 없어서 지하동을 카타컴 속에 들어가서 답답하고 그늘진 컴컴한 습한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있었습니다 2021년 오늘 우리는 인원의 제약을 받고 정부로부터 모이는 곳에 제한을 받고 마스크 속에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공동체가 해드릴 일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내가 후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식사는 그 식탁 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골목에서 여러분의 경제 활동하는 그곳에서 혹은 가르치는 그곳에서 혹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곳에서 정치의 현장에서 그곳이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될 소명의 장소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각 나라와 지역 가운데 파송된 우리가 선교 삶을 알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여 그분이 직접 친히 기도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공동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예배 뒤에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아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담아진 말씀을 들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곧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 되도록 내가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나를 통하여 회복되도록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셨던 그 기도를 가슴에 담고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기도를 함께 읽으며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하신 기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입술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보내시는 파송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